26. 커피 서비스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객의 오른쪽에서 제공하고 시계방향으로 서비스한다. 2. 고객에게 커피를 서비스할 때 먼저 미소를 띄고 인사를 한다. 3. 고객의 왼쪽에서 제공하고 여성에게 우선 서비스한다. 4. 커피를 제공할 때 커피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3. 고객의 왼쪽에서 제공하고 여성에게 우선 서비스한다. 27. 세포벽에 파쇄가 일어나고 배전에 의하여 생긴 커피콩 안에 공간에 갇혀있던 오일이 흘러나와 표면으로 스며 나오는 단계에 해당하는 배전도는 1. 시티로스트 2. 풀시티로스트 3. 이탈리안 로스트 4. 프렌치로스트 정답은 3. 이탈리안 로스트 28. 배전도를 달리한 원두 중에서 L값이 가장 높은 원두에 해당하는 배전도는 1. 풀시티로스트 2. 미디엄 로스트 3. 라이트로스트 4. 프렌치로스트 정답은 3. 라이트로스트 29. 다음은 로스팅에 의한 커피콩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내용은 1. 수분함량이 감소한다 2. 밀도가 커진다 3. 갈변화가 일어난다 4. 부피가 늘어난다 정답은 2. 밀도가 커진다 30. 다음은 커피의 향미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멜로우 2. 카보니 3. 베이크드 4. 그리니쉬 정답은 4. 그리니쉬 31. 커피 맛을 표현하는 용어 중 향기로 지각할 수 있는 용어의 총칭으로 사용되는 것은 1. 아로마 2. 부케 3. 플레이버 4. 프레그런스 정답은 2. 부케 32. 다음 배전 중에 커피콩의 향기 성분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1. 커피 중량의 5% 미만인 7000에서 25000ppm으로 다소 적은 양이나 주요한 품질 요소이다 2. 프렌치, 이탈리안 로스트로 배전이 진행될수록 향기 성분이 증가한다 3. 당분,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배전 과정을 거치며 갈변 반응을 통해 향기 성분으로 바뀐다 4. 아라비카 종보다 로브스타 종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 정답은 3. 당분,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배전 과정을 거치며 갈변 반응을 통해 향기 성분으로 바뀐다 33. 다음 커피콩의 배전 후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생두의 당분, 단백질, 유기산이 갈변 반응을 통해 가용성 성분으로 변화한다 2. 생두 1g당 2에서 5ml의 가스를 발산하며 중량이 감소한다 3. 수분 함량이 11%에서 1에서 5%로 감소한다 4. 가스의 87%는 질소와 이황화 가스로 고온의 열로 인한 건혈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정답은 4. 가스의 87%는 질소와 이황화 가스로 고온의 열로 인한 건혈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34. 배전 과정 중 커피 생두에 함유된 트리고넬린의 변화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트리고넬린은 배전 과정 중 향기 성분으로 변화된다 2. 트리고넬린은 배전 과정 중 갈색 색소 성분으로 변화된다 3. 열에 불안정하며 배전이 진행됨에 따라 함량이 급속히 증가된다 4. 트리고넬린은 배전 과정 중 니코틴산 및 나이아신 등의 비타민으로 변화된다 정답은 4. 트리고넬린은 배전 과정 중 니코틴산 및 나이아신 등의 비타민으로 변화된다 35. 원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의 주성분은 1. 탄산가스 2. 질소가스 3. 일산화탄소 4. 산소 정답은 1. 탄산가스 36. 커피 생콩의 배전 과정 중 롬페롤리 카르보닉 에이시드 성분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콩의 성분은 무엇인가 1. 스쿠로스 등 탄수화물 2. 카페인 및 트리고넬린 3. 유리아미노산 4. 클로로게닉 에이시드류 정답은 1. 스쿠로스 등 탄수화물 37. 커피의 포장 방법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포장법은 1. 질소가압 포장 2. 진공포장 3. 벨브 포장 4. 지퍼백 포장 정답은 1. 질소가압 포장 38. 에스프레소 기구와 백희원 브루어는 투과원리와 침지원리 가운데 어떤 추출원리를 채용한 기구에 속하는가 1. 전자는 침지원리이고 후자는 투과원리이다 2. 전자는 투과원리이고 후자는 침지원리이다 3. 둘 다 침지원리를 채용한 기구이다 4. 둘 다 투과원리를 채용한 기구이다 정답은 2. 전자는 투과원리이고 후자는 침지원리이다 39. 여러가지 추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카포트 이탈리아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며 수중기압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핸드드립 드리퍼와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추출 방법이다 3. 프렌치프레스 저온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카페인이 용해되기 어렵다 4. 백희원 브루어 진공식 추출 방법으로 향미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3. 프렌치프레스 저온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카페인이 용해되기 어렵다 40. 수동식 드리퍼에서 일정한 속도와 양의 물을 부었을 경우 물이 빠져나가면서 추출이 진행되는 속도에 관여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1. 커피 분쇄도 2. 필터의 재질 3. 물의 온도 4. 리브의 높이 정답은 3. 물의 온도 41. 프렌치프레스를 사용할 때의 요령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것은 1. 이 기구는 침출식 추출기구이므로 커피를 굵게 분쇄하는 것이 좋다 2. 추출시간은 3분 정도여야 한다 3. 추출 온도는 섭씨 88도 정도가 적당하다 4. 커피의 상태에 따라 분쇄도를 달리하고 그에 따라 추출시간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 커피의 상태에 따라 분쇄도를 달리하고 그에 따라 추출시간도 조절하는 것이 좋다 42.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운 중 틀린 것은 1. 추출하는 물의 온도 70 플러스 마이너스 섭씨 5도 2. 추출시간 30 플러스 마이너스 5초 3. 추출 압력 9 플러스 마이너스 원바 4. 분쇄된 커피의 양 7 플러스 마이너스 1.0g 정답은 1. 추출하는 물의 온도 70 플러스 마이너스 섭씨 5도 43. 에스프레소 추출에 따른 물과 비교한 물리적 변화이다 틀린 것은 1. 점도가 낮아진다 2. 전기 전도도가 높아진다 3. 밀도가 높아진다 4. 표면 장력이 감소한다 정답은 1. 점도가 낮아진다 44.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추출은 커피의 가용성 물질의 용출 현상이다 2. 입자간 액체 투과 현상도 일어난다 3. 케이크를 통한 액체의 흐름이다 4. 입자간 내부 확산을 통한 용출이다 정답은 4. 입자간 내부 확산을 통한 용출이다 45. 에스프레소 추출 시 데미타세나 카푸치노용 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잔을 두껍게 제작하는 것은 보온성 때문이다 2. 재질은 사기 잔이나 유리 잔 또는 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좋다 3. 외부 컬러는 다를 수 있으나 안쪽은 화이트색으로 처리된 것이 좋다 4. 외부 형태는 다를 수 있으나 안쪽은 U자형으로 곡선 처리된 것이 좋다 정답은 2. 재질은 사기 잔이나 유리 잔 또는 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좋다 46. 에스프레소 커피의 추출 시 커피의 분쇄나 탬핑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과소추출 또는 과잉추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과소추출 커피 분쇄도가 매우 곱거나 탬핑이 약하다 2. 과소추출 커피 분쇄도가 매우 굵거나 탬핑이 매우 강하다 3. 과잉추출 커피 분쇄도가 매우 굵거나 탬핑이 약하다 4. 과잉추출 커피 분쇄도가 매우 곱거나 탬핑이 매우 강하다 정답은 4. 과잉 추출, 커피 분쇄도가 매우 곱거나 탬핑이 매우 강하다 47. 에스프레소 머신의 발전 단계로 올바른 것은 1. 증기압 방식, 진공 추출 방식, 피스톤 방식, 전동 펌프 방식 2. 증공 추출 방식, 피스톤 방식, 증기압 방식, 전동 펌프 방식 3. 증기압 방식, 피스톤 방식, 진공 추출 방식, 전동 펌프 방식 4. 증공 추출 방식, 증기압 방식, 피스톤 방식, 전동 펌프 방식 정답은 4. 증공 추출 방식, 증기압 방식, 피스톤 방식, 전동 펌프 방식 48. 다음은 에스프레소 메뉴에 관련된 용어들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데미탓에 더블 에스프레소를 지칭하는 이테리어이다 2. 프로스, 스팀을 이용해 낸 촘촘하면서도 두터운 우유 거품을 말한다 3. 도피오, 한 입에 들이킬 정도로 작은 잔의 커피라는 뜻의 프랑스 용어이다 4. 리스트레토, 시간을 길게 주어 추출한, 쓴맛을 더 강조한 에스프레소이다 정답은 2. 프로스, 스팀을 이용해 낸 촘촘하면서도 두터운 우유 거품을 말한다 49. 에스프레소 추출 시 펌프 압력이 올라가지 않을 때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물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작동했을 때 2. 전압이 낮을 때 3. 펌프 내부에 카본 실린더에 이물질이 많이 끼었을 때 4. 콘덴서에서 방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답은 1. 물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작동했을 때 50. 에스프레소용 커피의 크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분쇄 커피의 굵기는 추출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흐린 날은 기준보다 조금 굵게, 맑은 날은 기준보다 조금 가늘게 갈아준다 3. 밀가루보다 굵게, 설탕보다 가늘게 분쇄하는 것이 일반적 기준이다 4. 일반적으로 그라인더의 숫자는 높을수록 입자가 가늘게 갈린다 정답은 4. 일반적으로 그라인더의 숫자는 높을수록 입자가 가늘게 갈린다 木 r 5. 무한 6.71 6.18 7. sunset